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과자인데요. 이거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맛은 사또밥보다 조금 짜요. 그래서 못 먹을 정도로 짜진 않고 조금. 그리고 이제 더 커서 푹신푹신하니 식감은 훨씬 좋고요. 약간 그 치즈향이 좀 나요. 우리가 먹는 약간 파름하지 않은 그런 치즈향이 좀 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자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클래식 이거보다 이 팬케이크 맛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샘스 가시면 이 과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 과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코스코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샘스 있을 때 또 구매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과자는 속 안에는 저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사브레 아세요? 사브레인데 코코넛 향이 더 나면서 더 바삭하면서 약간 더 기름 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안 짜고 조금 달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달달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과자는 코스코에도 파니까 보이면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과일 얼린 거. 이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이랬을 때 망고 스무직 주세요 했으면 저런 거 이렇게 돌려서 줬던 생각이 나네요. 주고 보니까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뭐 그런 딸기 이렇게 다 이제 과일이 얼려져 있는 거고 너무 센스 있게 봉지가 저렇게 다섯 개 따로따로 봉지가 돼 있어서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무늬 한번 만들어봤고요. 저처럼 승리를 급하신 분들은 저거 전자렌지에 30초에서 1분 돌리면 갈리기가 딱 좋은 정도로 살짝 녹아 있어요. 저걸로 저렇게 갈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니까 안 갈려가지고 영상에는 없는데 전자렌지에 1분 녹인 다음에 물 조금 넣으니까 되게 잘 갈렸어요. 그래서 맛도 진짜 카페에서 파는 그런 망고 스무디 그런 맛이었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스무디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망고 살사. 저는 이 망고 살사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양도 되게 많고요. 망고가 들어가서 약간 상큼하면서 약간 그 살사, 칠리가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데 되게 둘의 조화가 잘 어울렸어요. 맵단 맵단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많이 맵지도 않고 적당히 맵고요. 또 많이 안 짭니다. 거의 짠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살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망고 살사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날, 봄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그런 상큼한 맛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 치즈베드. 이거는 정말 치즈빵. 저는 떡같아요. 치즈빵이랑 떡 그런 느낌인데 성분도 보면 완전 투토 음식이에요. 설탕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보면 성분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냉동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서 항상 보관해 둬야 되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이렇게 빵이랑 떡 같은 그런 식감이 돼요. 에어프라이기에 한 15분 정도 데우면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빵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되게 떡 같고 빵 같고 그리고 많이 짜지 않아요. 그리고 간식으로 먹기에 너무 좋아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약간 떡과 빵의 중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짜지 않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틸라피아. 저는 이거를 처음 구매해 봤는데 이렇게 기름기 없고 뻣뻣하고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별로였어요. 일단 열어보니까 생선이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그냥 구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서 생선전 만들어 봤어요. 생선전 하시는 건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소금 후추 뿌리고 밀가루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 입혀서 바로 지지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생선전 해서 먹으니까 그냥 그냥 먹을만 했어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라던 거. 그리고 또 한 팩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묵 한번 만들어 봤어요. 레시피를 보니까 오징어나 새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징어나 새우가 없어서 일단 있는 재료를 했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식이랑 일본식이랑 있더라고요. 한국식은 밀가루를 많이 넣었는데 저는 그냥 밀가루 없이 감자 전분 조금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집에 있는 야채 먼저 다지기로 다져주시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요 땡초 기능성 소스 한 수저 넣었어요. 그 다음 계란 흰자랑 감자 전분, 소금, 후추 요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가짜 후씨를 같이 이렇게 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틸라피아 그거 물로 한번 헹구시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게신 다음에 좀 전에 반죽물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넣고 저는 요렇게 갈았습니다. 저 틸라피아 고기 자체가 좀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갈았어요. 그 다음 아까 야채 갈은 볼에 넣으시고요. 감자 전분 두 수저 넣으신 다음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다 되니까 요 상태가 되네요. 이제 튀길 거라 성형 한번 해볼게요. 봉투에 넣은 다음에 끝에 구멍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구멍을 너무 좁게 잘라가지고 처음에 너무 얇게 나왔죠?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끝에를 조금 다듬어주기만 하면 잘 되더라고요. 반 정도만 하고 반은 제가 옥수수가 있어가지고 저거 넣어서 같이 반죽해서 해봤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먹어보니까 이 옥수수 넣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성형을 다 하니까 요 정도 나오고요. 이제 튀겨 볼게요. 튀기는 거는 되게 오래 튀기지 않아도 금방 익더라고요. 한 5분 정도 튀긴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번 튀기지 않고 한 번만 튀겼습니다. 다 튀긴 후 접시에 한번 담아봤어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근데 진짜 맛있긴 맛이더라고요. 저는 친수 소스랑 저 스위트 칠리 두 개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위트 칠리가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수수를 넣은 게 더 맛있었어요. 옥수수가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친수랑 스위트 칠리 같이 섞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집에 흰살 생선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